나 화나면 당신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주유류제 엮어가지고 감방에 쳐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명심하시라고 아시겠죠 아버님 여보세요 그 양반은 딸을 찾으러 왔다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뒤쫓아 올라갔는데 백서호의 금마가 확 밀어버린 겁니다 너 뭐야 그러니까 전세민은 1층에서 떨어져 버렸고 누구야 그 아버지 전신은 계단에서 굴러서 목이 부러져서 원하는 게 뭐야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나게 눈이 이렇게 부러진 거 아닙니까 예 여보세요 어젯밤에 우리 애들이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뭐? 사고라니 사고도 보통 사고 같습니다 사람이 둘이나 죽었습니다 척척한 분 그 두 돈을 낼 뿐에 저도 공돔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딸기 둘 너 둘 셋 둘 셋 셋 조혜 상처! 혜지야, 왜 선물 못 봤어? 아니 우린 못 봤는데? 마트 간다고 나왔는데 이 사람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마트 간장 마트 간장 마트 간장 마트 간장